네 안녕하세요 컨텐츠 배큰티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자이언트 생존이라는 게임이고요 난 자이언트 엄청나게 큰 친구인데 걔를 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애 있죠? 뚝배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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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배기를 해버려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보이시죠? 이런 거 다음 건 7256인데 하면 됐으니까 아나나! 아나나! 따 버립시다 저거 하는 것보다 이거를 물으면 100에 200원씩 들어와가지고 너무 골드같이 생긴 거 보이는데 어머? 엄마 너 왜 이래? 용한 거 아니야? 이 복살 태단! 피통수 공격! 미치기!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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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! 나이스! 날 죽였어 이 자식이 125렙도 죽 그럴 수가 있네 프로 하지 않아도 돼 코 써서 죽는데 뭐 나왔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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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아니요 살려주세요! 제발 살려주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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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난 아니네 아 진짜 이 자식이 빠져라! 1인칭! 엄청 무서워 3인칭! 뚱! 야 잠시만 에이 설마 나 안 태우겠어? 에이 양심이지 양심이 없네 넌 아 맞다 너 아 뭐지? 너 인간이 아니잖아 또 망했네 나 뛰어! 아라! 컴온이라고 이게 아니야 이건 컴온이 아니야 아 돈 좀 먹고 뛰어! 아아 날려줘 오 가 꺼졌어 가 꺼졌어 가 꺼졌어 멈춰! 멈춰 멈춰! 와씨 무섭다 뭐 어 샤브샤브샤브샤브샤브샤브샤브샤브 아니 왜 나만 쫓아와 그만해 와와와와 운석이네 운석 조심해 어! 어 맞을뻔했네 나 아니다 아니 왜 나만 쫓아와가지고 너무한거 아닙니까? 어 나도 좀 딴거 좀 보자 귀여워 헤스 겁나많아 와 야 로북스로 사야되는데 로북스로 사야되는데 이거 13렙인데 이렇게 해서 계속 쓰러트리면 되는거구요 동전을 많이 보고싶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거 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쓰면 진짜 아니냐? 아 뒤로 가버려가지고 골드 뭐.. 오 쉐쉐쉐쉐쉐 살려주세요 엄청 놀랬다 이렇게 해서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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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면 되는 그런 게임 이해하셨습니까? 이었꾼 와 이걸로 나가네 뚜뚜뚜뚜뚜 파워스 파워스 아 맵 나니 자이언트 보스트라리 저녀석이군 병원가야돼 아 골드 먹어야 돼 골드골드 저 한 분 만천일권? 이거 비싸잖아 만점을 해봤네 피크콜 타고싶다 뭐야 여기서 쫄수있다 와 짜증나 여기서여서 계속 있으면 되는거잖아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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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다 기곱 이따 나 nah 샴푸콜 샴푸콜 샴푸 Buch 11,500원이야?? 그럼 만원 사는게 더 낫겠네 그러면은 얼마짜리지? ше 음 엄청內 요고네 70력짜리 난 때리지않을꺼야 먹을꺼야 먹을꼬야 아 뭐야 이게 되네 11,500 lamb 어어 설레인가? 누번에 또 때리는건 저는 예의가 아니야 나는 예의가 아니라 그렇지 귀신 귀신 outcomes 오 두꺼워? 아니 이거 뭐하잖아 아니 맞춘다 이거 근데 왜 안움지려줘? 잠시만 아니 뭔데 안움지어 어구냐 안쎄 허벌인데 이렇게 가 안하자고? 으음 이런게 하나로 없네 이렇게 해서 계속 살아남으면 되구요 와 나는 폭죽도고 있네 폭죽 받아라 피폭이 많다 이게 업데이트한지 2019년에 그럴 거 없지 자 이렇게 이렇게 숨어있으면 되겠다 안움지되죠? 엄청난 문제다 아 부응시키고 싶은데 안움지겨져 다시한번 아 못주워 아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자이언트 생존이라는 게임이구요 할거요 이렇게 해서 계속 살아남게임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안녕